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에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생활이나 문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라온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보수적이고 전통문화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면이 인도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인이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인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까지가 올라온 글의 대략적인 내용이며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지내냐고 묻지 않고 잘 먹고 지내는지 물어본데 잘 먹는다는 게 잘 산다는 의미라고 하네. 어떤 음식들은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더 맛있어. 와인 마실 때 홀짝홀짝 마시는 거랑 같은 이유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소통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슬프게도 미국에선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 두어락이 너무 가지고 싶어.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만 봤던 것 같아. 난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좋아.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그런 게 참 좋더라고. 밖에서 신은 신발은 현관에 두고 집안에서는 실내화 신는 것이 좋아 보여. 우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 난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서 치맥하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 난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새벽 3시에도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난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데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여성스러우면서도 쿨한 느낌의 한국 패션 스타일이 좋아.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것이 마음에 들어. 맞아 작은 행동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밤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거 이건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가족과 함께 술 마시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술 먹는 거 자체가 문제이고 가족이랑 같이 술 먹는 건 꿈도 못 꾸지. 땀나는 손으로 액수하는 대신 허리 숙여 인사하는 거 회식자리 어른 공경 총에 대한 집착이 없고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가꾸는 것 등이 정말 좋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진심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아 보여. 역사적인 장소나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멋져. 난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게 멋지더라. 정치에 부패가 있으면 들고 일어서는 게 보기 좋아. 분노하면서도 같은 당에 계속 투표하는 미국인들과는 다르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